사랑은 변했는데 여기 바다는 그대로네. 안 추워? 안 추워. 콧물 나오잖아. 응? 내가 뭐 애인가? 애지, 그럼. 나한테 너는 항상 애야. 눈물 찔찔 짜던 10살짜리 애. 그래놓고 가냐? 그래놓고 가냐? 빌어먹을 세상. 안 살아. 잘 있어라. 나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갔다. 하니아야. 하니아 안 돼. 안 돼. 안 돼, 에세이. 안돼... 안돼... 죽지 마, 소리야. 안돼! 막상아... 이러면 안돼. 안돼, 소리야. 소리야! 소리야! 소리야, 정신 차려! 소리야,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소리야! 안 돼. 죽지 마, 소리야. 니가 죽으면 나도 죽어. 오빠! 오빠! 왜, 왜 그래? 이만은 왜 그래? 막아주면서 소리에 찢었어. 조심 좀 하지. 어디 좀 봐봐. 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봐, 약이라도 좀 바르게. 괜찮다니까! 미안해. 무슨 일이야? 오빠. 나... 결심했어. 오빠랑 결혼할래. 나랑 결혼해. 오빠. 오빠. 그럼 넌 다시 혼자가 되겠지. 설마? 소울이 잘못되면 너랑 네 아이 책임질 수가 없다고. 소리야! 소리야, 눈 좀 떠보라니까! 어? 아, 콕과 막혔잖아. 이러니까 숨을 못 쉬지. 미안해, 소리야. 됐어, 소리야. 다 됐어. 소리야, 숨 쉬어. 소리야, 숨 쉬어. 소리야! 정신, 들어? 나야, 경준. 알아보겠어? 그새 마음이 바뀐 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나야. 아빠가 오빠 엄마 만나서 우리 결혼 문제 매듭 지었대. 안 된다고 하지 마. 이제 와서 번복하면 나 진짜 죽어. 나랑 내 아기 목숨은 오빠 결심에 달렸다는 것만 알아줘. 나 아이가 졌어. 하루 오빠 아이야. 나 아이가 졌어. 하루 오빠 아이야. 내가 보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아니지. 씨뿌린 놈 따로 있고 거두는 놈 따로 있다. 그런 것이지? 뭐가 됐든 어쨌든 소리랑 하루의 사랑은 이제 파국이다 이거잖아 소리는 찾았어 이 친구야 이제 그만 관심 끄시게 소리 찾았다 소린 내가 잘 돌볼 테니 이제 넌 유나 나 신경 써 유나 두 번 울리지 마라 원님 덕에 나발 밀고 고사리도 꺾을 때 꺾는다고 풍향이 바뀌었으니 나도 한번 바람 따라 도치나 달아볼까? 아범한테 가평 땅 달라고 했니?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 기호의 이혼을 해야 되겠니? 네 소리도 집 나가서 하몽차 산대고 이미 너까지 모녀가 아주 집안을 풍비박사 내는구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집안 풍비박사 낸건 아범입니다 저하고 소리가 아니고요 하... 그래 그렇다 치고 근데 아범은 왜 너더러 그 땅을 가지래? 청담동 빌라를 달라고 했더니 그 땅을 가지라고 하네요 청담동 빌라? 네 이혼 절차 마무리되면 전 거기 가서 사르려고요 하... 그래 또 뭘 달라고 했니? 왕십리 건물하고 아버님께 증여받은 주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영감 세상 욕심 없는 사람처럼 굴더니 이제야 네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만해 뭘 그만해요 시작도 안했구만 하... 그래 천하의 몹쓸 아범이 네 친구랑 바람이 났어 근데 그게 어디 아범 탓 뿐이냐? 너도 네 입으로 말했지? 다 너 때문이라고 그만하래도 네 발등 네가 찍어놓고 뭘 잘했다고 재산을 나누지? 그동안 아범이 너한테 어떻게 했니? 곶감처럼 매달린 동생들 학비에 생활비에 그것도 모자라서 네 친구 아들 하루까지 데려다 키웠어 또 그 타령이야? 끝까지 뽕을 뽑겠다는 심보가 괘씸해서 이러잖아요 제가 무슨 5대5 반등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범 재산에서 10% 가져가겠다는데 뽕을 뽑다니요 우리 집 재산 10%가 일반 집 10%랑 같니? 돈은 아범이 벌었다? 집에서 살릴만한 네가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10%나 달래? 제 인생을 기여했습니다 전 아범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제 육신과 영혼이 너덜너덜해지도록 그리고 어머님 청담동 빌라하고 왕십리 건물 저한테도 집은 있습니다 그 땅 제가 샀잖아요 25년 전에 헐값으로 그리고 아버님한테 증여받은 주식은 손 안 대고 소리한테 그대로 물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원 출신이라고 계산 안 하는 확실하게 하는구나 어머님 어머님 교회에 11조 하시잖아요 아버님은 그러셨죠 부자는 버는 돈에서 10%는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30여년 수말된 며느리한테 10%도 못 주세요?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왜이냐? 그만들 못해 집안이 망하려니까 고부끼리 아휴 잘한다 집안이 잘한다 잘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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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보셨죠? 저 어몸이 나한테 대두는 거 쟤 완전히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러게 왜 어몸 속을 들쑤셔 상처를 어로 만져주진 못할 망정 왜 긁어파서 어몸 속에 피고름을 내게 하냐고 내가 시엠이라 그럽니다 이거봐 안 그래도 요즘 나 정말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제발 임자까지 나대지 좀 마 나 이러다 정말 죽겠어 말이 씨가 된다고 왜 자꾸 재수없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내가 쌀도 아니고 어떻게 가만히 해 있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소 안 참아요 못 참아요 왜? 좀 전에 경준이하고 통화했는데 소리가 글쎄 뭐? 어쨌든 경준이가 소리 살려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마 그나저나 그나저나 하루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소리한테 미혹한다고 거짓말해놓고 어떻게 소리 친구랑 그랬어? 우리 소리는 어떻대 말했잖아 괜찮다고 경준이가 보살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마 그래 그래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어 아이고야 이 소리 말이야 딸은 엄마 팔자도 한다더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 친구한테 하루를 뺏기냐 그나저나 하루 이렇게 안 봤는데 이 새끼 완전 양아치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동방에 대길 사이가 될 뻔했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그냥 홧김에 일탈을 한 건가 하여튼 젊은 거나 늙은 거나 수컷이랑 믿을게 못돼 아니 세상에 수컷들이 다 광남이라 하루 같진 않아 평생 일처 종사하면서 일편단심하면서 사는 수컷들도 있다고 바로 여기 당신 남편처럼 어머 당신 수컷이었구나 몰랐네 난 언니랑 사는 줄 알았어 언니? 아니 그럼 우리가 자매야? 에이씨 아니 됐고 됐고 그나저나 우리 경준이 없었으면 어쩔 뻔 어? 그 하나밖에 없는 무남독녀 외딸을 우리 하루아침에 잃을 뻔했잖아 그러게? 우리 경준이가 소리 생명의 은인이네 아이고야 이게 안 그래도 경준이가 언제 짤릴까 조마조마했었는데 이젠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어? 지들 딸 살린 생명의 은인인데 설마 내치기야 하겠어? 당연하지 상을 내려도 모자를 파니 너 땜에 내 딸 죽을 뻔했어 소리가? 왜? 하루가 유나를 임신시켰다며? 그래서 유나랑 결혼하겠다고 했다며? 소리 그 등침 같은 게 그 얘기 듣고 죽을 뻔했다고 물에 빠져서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다행히 경준이가 구했대 아우 정말 다행이다 아니 소린 왜 그런데? 죽긴 왜 죽어? 너 때문이잖아 다 너 때문이잖아 실현당했다고 뭐 다 죽니? 극단적이기는 아주 앉어 난 무릎 아파서 서서 얘기해 놓고 너무 힘들어 아우 술 먹다 어쩌다 그렇게 됐댄다 뭐 젊은 애들 다 그럴 수 있지 뭐 늙은 것들도 그러는데 하루한테 친부 얘기는 왜 꺼냈어? 니가 하루한테 친부 얘기만 안 꺼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잖아 그럼 남매끼리 혼인 신고하겠다는데 그냥 내비려 둬? 그래 내가 다 원흉이다 내가 죄인이야 하루 윤화랑 결혼하겠대? 그렇대 소리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 야 하룬들 어쩌겠니? 소리만 딱 한 거 아니야 하루도 불쌍해 야 근데 너 하루한테는 친부가 누군지 다 얘기했으면서 소리한테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했니? 부녀지간에 영 끊어놓을 일 있어? 그 얘기를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 하루만 배신 때린 놈 됐으니까 하는 얘기야 너 소리한테 그딴 얘기하기만 해봐 내가 입을 확 찢어놓을 거야 근데 왜 그동안 친부 얘기 안 했니? 너 좋아하는 오강남이한테 진지게 얘기했으면 얼씨거나 좋다고 반겼을 텐데 왜 그동안 꽁꽁 숨겨놨냐고 그건 너, 너 때문이야 이왕 지사 일이 이렇게 된 거 나 하나면 됐지 너까지 불행해질 필요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난 너무 원망하지 마라, 응? 너는 그래도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 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대신 하루 호적에 올려 달란 말은 안 할게 박기태만 아니었음 나 정말로 죽을 때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다 진짜야? 진짜지? 그럼 진짜야 좋아 그럼 오강남 가져가 뭐? 네가 나한테 잘해준 거 생각 안 하고 고작 남편 하나 뺏겼다고 너 때리고 승질 부린 거 미안해 어 너 지금 나 먹이는 거야? 야 차라리 승질을 내든가 아님 그냥 때려 네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 없지만 오강남 가져가라고 오키야 비록 새 건 아니지만 아직 쓸만해 얘가 드디어 미쳤나? 당면 마켓에 팔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걸 누가 사겠어 무려 드림에도 아무도 안 가져갈 거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야? 너 가져 오강남 네 거 하라고 대신 하루 친부에게는 끝까지 비밀 지켜 그게 내 조건이야 하 하 하 네가 네가 뭐 그렇게 나온다면 나 끝까지 말 안 할 수 있어 끝까지 지킬 거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 고마워 간다 오키야 야 너 그 청담동 빌라에서 살고 싶다 그랬다며 내가 광남 오빠한테 얘기해서 그거 너 주라 그럴게 응? 그 인간이 그러니? 실은 내가 거기서 살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양보할게 너 가져 그럼 난 어디서 살까? 성수동에서 살까? 너랑 마주보며 살면 좋겠다 한강물 보면서 넌 내 생각하고 난 네 생각하고 보고 싶으면 다리 하나 건너면 되고 내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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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괜찮겠다 야 오케이 어때 괜찮지 않아? 어? 미친년 뭐야? 어? 일어났네?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소린 너 먹으라고 내가 어죽서 왔어 먹어봐 생각 없어 생각 없어도 조금만 먹어 자 먹어봐 어때? 맛있지? 왜 그래? 미안해 나 비려서 못 먹겠어 비려? 난 안 비리던데 아니 미안한데 이거 좀 치워줘 나도 할 거 같아 어 그래 알았어 다른 걸로 사 올걸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금 입맛이 없어서 그래 어쩌냐 뭐라도 먹어야 될 텐데 기다려봐 내가 얼른 다른 걸로 사 올게 어떤 걸로 사 올까 전복죽? 팥죽? 호박죽? 말만 해 됐다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럼 힘죽이라도 써 볼까? 그래 그럼 그러든지 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고마워 진짜 경준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어? 생각만해도 그냥 끔찍하다 소리 정말 괜찮은 거지? 그래, 경준이가 잘 케어하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경준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그 말은 니가 직접 해. 그래, 그럴게. 봉남이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말해 뭐해, 나야말로 진짜 물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이다. 애들은 그렇다 치고 너 정말 오키랑 이혼할 거야? 어.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내 신조가 뭘 하든 후회 따윈 안 하겠다야. 성공이든 실패든. 그래, 너 잘났다. 오키가 나랑은 못살겠다는데 어쩌겠어. 그럼 살살 달래야지. 그렇다고 이혼을 하냐? 참견질 마. 부부 문제는 부부 많이 아는 거야. 이 자식이... 누군데? 저기, 나 곧 일정이 있으니까 너 할 일이 끝났으면 그만 가봐. 알았어. 조만간 우리 가게 한 번 좀 들리지. 친구가 개업을 했는데 어떻게 한 번은 안 와보냐. 알았으니까 가보라고 빨리. 알았다, 알았어. 간다, 가. 어? 왜 이렇게 늦게 받는 거야? 왜? 왜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랬잖아. 그럼 밥을 처먹어. 야, 이 자식아. 내가 돈이 있어야 밥을 처먹던 말들 할 거 아냐. 큰 거 한 장이면 된다고 그랬잖아. 언제 줄 거야? 너 안 그럼 확 불어버린다. 어? 오광남 불눈의 그 혼혜자에 불어? 불어? 확? 좋아. 줄게. 어디야? 알았어. 너 꼭 약속 지켜라. 좋은 말로 할 때야. 자식이 진작에 그렇게 나올 일이지. 건방지게. 그래, 알아봤어? 네. 그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인간 이거 아주 쓰레기입니다. 현재 사기죄로 수배 중이고요. 수배 중이라고? 네. 대출 사기, 보험 사기, 기획 부동산에 보이스피싱까지 동정 정가 이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정가자라 이거지. 네. 알았어. 나가봐. 네. 이 자식. 오광남을 뭘로 보고? 그래.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어서 먹어. 고마워. 응. 어때? 이건 먹을만해? 응. 다행이다. 많이 먹어.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 아마 양양으로 갔을 거야. 어떤 생각 못 하게. 경준이 니가. 니가 소리 좀 말려줘. 나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내가 널 간절히 아주 간절히 찾았거든. 그랬더니 어떤 주파수의 힘에 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신기하지? 나를 왜 간절히 찾았는데? 그야. 내가 널. 고사리도 꺾고 때 꺾는다잖아. 조경준. 뭐해? 얼른 고백 안 하고. 이 추운데 나를 왜 간절히 찾았냐고. 도취를 올리라니까? 오빠나 좋아하니? 어? 어. 너는 몰랐겠지만 나 너 좋아해.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구나. 식기 전에 어서 먹어라. 나 아직도 좋아해? 어? 나 아직도 좋아하냐고. 그럼 당연하지.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좋아하지 마. 알아. 내가 어떻게 감히 널. 앞으로. 나 사랑 따위는 안 해. 그래. 이제는 나 안 죽어. 살아서 아프게 할 거야. 날 아프게 한 사람들 나도 아프게 할 거야. 추운데 여기서 뭐해? 난 또 자고 일어났는데 안 보여서 걱정했잖아. 나랑 결혼할래? 어? 이제 좀 살만한가 보구나. 농담하는 거 보니. 농담 아니야. 싫어? 싫긴 내가 왜. 그럼 우리 결혼해. 갑자기 나랑 왜? 파키매 이러는 거야? 아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오빠가 나 살렸잖아.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안 돼? 돼. 대신 나 사랑은 안 해. 그래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 너랑 결혼할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죄송해요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아 그, 그게. 제가 좀 피곤해서요. 올라가서 좀 쉴게요. 그래. 오해 올라가. 네. 경준이. 너 좀 들어와. 네. 조기사님이랑 이대 따님. 어떤 사이예요? 오빠 동생 같은 사이재. 부모님들끼리 지내서 어릴 적부터 갓 잡게 지냈거든. 아 그렇구나. 조기사한테 관심 있나? 아니에요. 왜소? 둘이 사귀면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스타일 아니니까. 하긴. 뭐 그 짝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네. 조기사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데요? 어, 소리. 이댁 따님. 네? 어릴 적부터 많이 좋아했어. 근데 소리는 거들떠도 안 봤지. 좋아하는 사람이 나랑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 남자랑 헤어진 거라니. 부모님들 반대로. 그래서 집도 뛰쳐나간 거고. 그나저나 경준이 뭔 수로 소리를 데리고 왔대. 제주도 좋아. 신 간호사. 네. 소리. 영양 수액 좀 나줘요. 네. 네. 세상에나. 경준이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구나. 괜찮아요? 신 간호사 들어오라 할까요? 됐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 됐대도. 오. 어쨌든. 경준이 네가 큰일 했구나. 아, 뭘요? 당연한 걸 가지고. 근데요. 간병인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안 돼요? 어? 어째서? 신 간호사 말이에요. 왠지 좀. 신 간호사가 왜? 좀 이상해요. 요양원 쪽에 알아봤더니. 평판도 좀 안 좋고. 부자지만 골라 다니면서 돈 밝히는 걸로 유명하대요. 신 간호사가? 네. 소리 이번에 도망치게 도와준 1등 공신이 신 간호사예요.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리 도망치게 도와준 대가로. 소리한테 비싼 가방도 얻어냈대요. 정말? 네. 그러니까 얼른 내보내세요. 찜찜하잖아요. 조경준. 내가 너 가만 안 둬. 와 이쁘네요. 소리가 좋아하는 곳이야. 아. 이거 소리 방에 네가 좀 갖다 줄래? 제가요? 소리가 나 안 보고 싶어해. 네가 사 왔다고 하고. 소리 방에 갖다 줘.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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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자는 모습도 이쁘니? 소리 넌 어쩜 이렇게 자는 모습도 이쁘니? 맹옥희 너 나 놓친 거 분명 후회하려고 올 거다. 니가 왜 소리를? 니 아이 걱정이나 하라고. 경준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오빠는 날 죽였지만 경준 오빠는 날 살렸어. 정신을 차린 건지 정신줄을 놓은 건지 모르겠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시야 늘리지 않아. 내가 책임질게.